3... 어어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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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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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 으아아아아 믿습니다 으어하하하 예예예예 야 야 야 스테트크크크크크트 한이빵 조금만 더 잘 할 걸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자 일단은 고생했어 그죠 많이 긴장하셨나요? 아 쪼까 아 근데 키가 얼마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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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 차이가 설렌다고 하는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권재수생의 짝수형 레게농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고대로 갈지 가름대로 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현실이가 미쳤다 야 이거 펜쓰다가 손 흔들리고 봐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짝수형 1번부터 불러주시죠 1번에 4번 맞았어 맞았어 아 1번은 맞아야죠 2번에 4번 어? 3번에 5번 야 짝수형이 진짜 불리해 이거 반대 아니 야 이거 4,4,5 처음에 1번 선지 1번부터 읽으면 이거 빡세잖아 어? 난 왜 긴장이 안 되지? 어? 어? 제껀데 왜 이러죠? 4번에 5번 어? 어? 야 이거 5번에 2번 5개 맞았어 어? 야 스타트 좋아 6번에 3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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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문 진 찢었나? 어? 7번에 어? 3번 어? 어? 8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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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연대위대 지금까지 연고팀이 제일 이 나이스 이 어? 이 어? 이 아 나 저거 풀면서 개논랬다니까요? 이이이 이러면서 야! 짝스혁 임마! 오 어? 오 뭐야 이 사이 어? 아? 그 되는데? 사 아씨 어? 다시 봐봐. 37번. 4. 3 아니야?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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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까지 울산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울산 되는데 아직. 5? 네. 3. 3. 어? 3. 2. 3. 42번에 2. 3. 5. 2. 4. 아니 겨. 야 이거. 아니 작품 맞춰줬네 이거. 고향으로의 귀환을 왜 못 풀어. 4번 왜 하지. 영상 안 봤어요. 아 나쁘지 않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몇 점이냐 얘들아? 37번에. 몇 점이야? 3점. 42번 2점짜리지? 네 2점. 45번 2점짜리지? 42번이요? 아 45번. 3점이요? 2점 아니야? 3점이요. 2점 아니야? 아 1등급인데? 아잇? 자 어 8점 감점되면서 아 92점. 작년에 국어가 몇 등급이었죠? 5등급이었습니다. 네? 국어. 7등급이에요. 네? 한국사 5등급? 그거 7등급이요? 네. 럭키세븐. 7이요? 네. 오늘 국어 어려운다 친구 많아요. 이러면 표 좀 괜찮아. 아 빨리 수학 넘어가요. 현기증 날 거 같아. 방송이요. 아 수학 가요. 색깔 바꿔. 색깔 바꿔. 형 학원 어디 다니셨어요? 독재 아니야? 독재요. 독재래. 야 92점 잘해. 아니 머리가 되게 좋네. 아이 3, 4시간 자면서 했어요. 자 수학입니다. 제가 제일 수학에 시간을 많이 들었죠. 아 일단 볼게요. 어? 1번? 3. 아 진짜 놀랐잖아. 기네스 곡이야 1번 들이면. 이거 아니죠. 1번. 깜짝 놀랐잖아. 3, 2, 1. 야 이거 수학 14번까지 다 맞아. 5. 아 오케이. 4. 아 그렇지 여러분들. 1. 아 2. 어? 2. 어? 4. 어? 1. 1? 네. 어? 4. 어? 3. 3. 어? 3. 아아아 tactile 끝. 14까지는 진짜 14가 양민들. 무조건 1큐로 가야돼. 15부터 요즘 중킬러가 많기 때문에 빡세여 갈게요. 2. 어? 5. 어? 3. 어? 3. 어? 어? 오isfier랑 Ginon 한성언니야 뭐야? 야! 오 뭐.. 오.. 어? 짝수형 본.. 짝수형이지? 네 짝수형 맞아요 20번이요? 오! 오! 2.. 모의고사 때도 맨날 찍.. 야 21번은 어떻게 1을 찍냐? 아 오케이 야 단답형 15 8 단답형이 그렇게 떨려 이거 진짜.. 어우 아 씨.. 60 나보다 80.. 왜? 아.. 아니 이거 60이라 쓴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60.. 아.. 아 이거 아라비아 문자인데 이거 잠깐만.. 80이 다 와냐? 60이야? 왜 그랬어? 23.. 모르겠어.. 3점짜리 아니야? 3점짜리요 실력이 3점이랑 틀린 내가 아닌데.. 1 160 36 오! 13 오! 72 오! 야! 200 아! 1 어? 201 201이 답일 말이 돼? 야 경우의 수가 201 나왔어? 상상도 못했어.. 30이 나머지! 29 29 32 아닌가? 몇 점이 지금? 4점 세기하고 3점 하나니까.. 85인데.. 2등은 어떻게 형성되냐? 입과? 못 비비나 지금?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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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야.. 대성! 대성 빨리! 야! 이사님 이거 안 돼요! 이사님 점수 바꿔요! 이사님! 이사님 점수 바꿔요 빨리! 아.. 줄탔다.. 정수 바꿔주세요 영어? 짝수 형? 1 1 야 1번 두번이었어 답이었어? 아 진짜 이상하다니까 짝수 야 짝수 뭐야? 3 5 수 1 왜요? 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차리고 있구나 1 2 어 1 5 4 5 3 4 야 영어 1 나오겠지 하나 틀려도 돼 이제 하나 틀려도 돼요 진짜 1 3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하나 틀려도 돼 진짜 후 4 2 아 야 둘째 하나 틀리자 1 5 아이씨 5 3 아 진짜 양학이다 1 야 문단열이다 2 2 야 조정식 1 2 3 오 아 이명왕 웃지마 다시 26번에 5 4 4 오케이 5 아이씨 야 이거 어펌이지? 아니 왓 왓 뒤에 완벽감 문자 나올 수 완벽 문자 나올 수 없잖아 으악 아 너무 아까 아 괜찮아 이런데 1등급이야 1등급이야 어 30번에 5 오케이 2 3 오 빈칸 좋아 2 뭐 2 아니야 이거 이건 2 2 이거 2죠 2 맞죠? 야 야 야 이거 잠깐만 야 세개 치릴때 불가사이다 야 야 얘들아 이거 변집자 변집자 이거 클로즈업 좀 해줘요 이거 2예요 야 야 어 아이 하나 하나 아니 무조건 통과 이거 삼성시 잡아 오? 어?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3점짜리인데요? 1점이야 3 2 544 444 544 아 트와이스 아니에요 544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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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트와이스인데 이건 오 샤이 샤이 진짜 들으면 5번 찍는 영화 아니었네 얘들아 이제는 장문이니까 쭉 그냥 불러주세요 3 3 4 3 5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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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40번부터 다시 3 3 4 3 5 4 2컷 나오죠 야 29번에 3점이지 29번 5 1 2 3 3 아 오와아 시그마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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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습니다 야 일단 야 이따 인솔 공대가 뒤돋아고자 잠깐만 야 나쁘지 않아 갑판만 잘 나오잖아 인솔 무조건 좋은 공대가 이거 괜찮아 2등까지 넌 89점이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네요 야 89점 어차피 1등급은 지금 안 될 성적이야 냉정하게 너 띵악한테 그냥 대가리 깨져야 해 한국사로 갈게요 야 한국사로 가자 설민석 씨군이 형 저 고객님 대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백피트 감사합니다 어 백피트 원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 불러주시죠 1,2,3,4,3 어? 아니 한국사는 얘들아 상당히 이상이 되잖아 근데 저 킹용기 꺼 강의 들었거든요 5강짜리? 네 무조건 나가자 44151 아... 와우 형 시대인데 옆자리 하나 예약해둘까? 아이디 알아두세요 야 이거 대면으로 볼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11번? 5,2,4,5,1 아 다 맞아야죠 오! 2,5,3,5,5 왜 절평을 막고 있어 갠샘키야! 이게 사탐이었으면 이제 검증 됐죠 킹용기 애구봉봉 애구봉봉 킹용기 킹용기 광고 주세요 선생님 아빠가 본방송 하시죠 저희 네 한번 나와주세요 화본부터 가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는 커트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점수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네 어 갔다오세요 잠깐 광고 보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쐈다 누구야 1900명 2000명 되면 탐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 벌어요 이 사람이 영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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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1부터 하겠습니다 4 3 5 5 3 2 1 1 5 4 어? 2 2 어 4 3 2 어? 4.. 3 2 4 4 2 4 3 2 4 4 2 4 4 5 2 네? 손 넘으시네 1? 왜? 뒤에 4 아 아씨 5 2 1 어? 5 2 1 원점수 43점이에요 으 16번? 아 에? 16번에 몇점이죠? 41 41이요? 어 41.2 2 2 4 사발 3이라고? 아 3 3이에요? 3컷까지 나왔어 지금? 2컷까지 나올텐데? 아 아 아 아 딱 말할게 나 이제부터 미가스터디야 메가패스 어 나 이제부터 이도현이야 와 메가패스 내 손 내 영상 올라간대 영화하고 탐구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한국사 50점을 점수를 나눴어야 됐어 그니까요 왜 이렇게 한국사 공부 많이 했어? 아이씨 아니 그거 5경밖에 안 들었어요 빨리 생명 봐봐 아 5523 아 왜 출발하면 항상 좋네 첫 장은 지려요 4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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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날아가네 오늘 마지막! 2, 1, 4, 3, 3 어? 어? 뭐? 2, 1, 4, 3, 3 아 씨 아 20번이 어렵죠 으 으! 이번에 생명이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13점이깐 3, 7인데 아 씨 모의고사 때문에 40점은 너무 하는데 아 3, 7이면 아 너 메가스터디 일단 3, 3 해 2등급을 37으로 해주면 안 되나? 한 5억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5억이요? 평가점 내가 했어 여러분 저 집 들어가 볼게요 하 수신은? 수신은 보시다시피 왜 이게 그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내신이? 네 수범이 형 나 시대인제 가는데 진짜 형도 같이 예약해줄까? 아 4 아 어디 사람? 지원 안 할 것 지원을 할 거 정신 안 할 거예요? 아 해, 하긴 해야죠 그 땐 열리고 나 하하하하 예? 저 예수이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아 너 나한테 그래 그 사람 봤죠? 뭔 소리야? 야! 이 사람! 니가 하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거 4월 달부터 얘기한 거잖아 이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